와아! 와아! 선물 받으러 가야지! 와! 시장님! 선물 받으러 가야지! 시장님 어디 계시지? 누구 왔어요? 예! 들어왔어요! 와아! 찾았다! 반가워요! 시장님! 시장님! 혜로! 시장님! 혜로 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저처럼 미남이시네요! 정말 예쁘네요! 혜로 다이어트 열심히 했어요! 의미 있는 선물로 준비했어요! 뭐예요? 네! 그래서 뭘까? 명예 공무원증이에요! 우와! 혜로와 우리 명예 공무원증입니다! 영광이에요! 아유 제가 영광이에요! 빨리 승진하고 싶어요! 이참에 과장까지 바로 숙일 진행했어요! 아니야! 나 너무 행복해 털어야! 제가 다음 게 있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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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 씨의 뼈를 묶겠습니다! 뭐야! 우리 시흥 씨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우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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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박수 소리가 좀 작은 거 같아! 아! 나 다시 들어갈래! 안녕! 우와!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빈 좌석이 왜 이렇게 많지? 응! 그래도 우리 열심히 하고 가자! 그래 알았어! 아!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끝까지 함께하고 싶지만 우리가 좀 바쁜 몸이라서 우리와 자주 만나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시흥 시청을 꼭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도 부탁해요! 그럼 여러분 즐거운 교육되시고 안녕! 여러분들! 시흥 꿍상회가 드디어 시흥 시청 안으로 들어왔어요! 많이 사주세요! 여기 많이 이용해주셔야 저희가 돈을 벌어요! 저희도 먹고 살아야죠! 아! 그리고 여기 오시면 얘랑 같이 사진도 찍을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오세요! 많이 많이 이용해주세요! 자! 그럼 퇴근하자! 예! 오늘 하루 2과 끝! 안녕! 안녕! 다음에 봐요!